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여자아이들에게는 분홍색, 남자아이들에게는 파란색, 여자아이들 장난감 판매되는 미용이나 요리놀이, 남자아이들은 로봇이나 자동차 놀이 이렇게 진열이 되죠. 우리가 늘 익숙하게 봐온 이 모습, 이젠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장난감 기업이 이용자 성별 구분을 없애고 성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제품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성중립진열대 의무화법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런 법이 필요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저도 애를 셋이나 키워보지만 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분홍색, 파란색을 좋아하는 걸 보고 이게 정말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타고난 건지 저도 좀 궁금하고 의문이 되는 점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워싱턴포스트에서는 외신들이 세계적인 장난감 기업 레고가 그동안 자사 제품에 붙였던 여아용, 남아용 같은 성별 표기를 담을 레벨을 떼겠다, 성중립을 표방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고 측은 어릴 적 편견을 없애려는 발전이 이뤄져 왔지만 놀이와 창의적인 업무를 둘러싼 일반적인 태도는 여전히 불평등하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했네요. 또 오늘날 여자아이들은 더 자신감을 갖고 모든 형태의 놀이와 창의적인 활동에 관여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회에서 습득하는 성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번 결정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2024년부터 장난감 판매점에서 성중립 진열대를 의무화하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주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직원 500명 이상인 대형마트는 장난감, 육아용품 등을 성별 구분 없이 진열하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했네요. 성중립 진열대를 마련하지 않은 마트에는 벌금 250달러, 하나 약 30만원이 부과가 되고요. 재차 입안 시에는 500달러, 하나로 약 60만원 정도 벌금이 올라갑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에서 한 명은 성별을 구분하는 사회 구조에 따라 장난감을 구분하는 것은 현대적인 사고에 반한다면서 법 시행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유해하고 고로한 선입견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아이들이 아이들답도록, 굉장히 와닿은데요?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답도록 성별 구분 없이 그렇게 놔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 그러게요. 우리도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것이 참 저도 보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문화가 바뀌려면 법이 좀 앞서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문화가 바뀔 수 있지 않나.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문화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생기네요.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백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대정식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빙트러스트센터. 발음이 어렵네요. 오늘 또 이렇게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중반 가장입니다. 20대부터 사업에 뛰어들어 다행히 지금은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제사를 꽤 모았습니다. 남들 보기엔 걱정할 거 없어 보이겠지만 저는 사실 부모님이 걱정입니다. 아버님은 제게 경제적 지원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자매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게 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늘 미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이 제 아이들과 아내를 괴롭힐 게 뻔해 보입니다. 제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때 아이들에게 보호막이 필요한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은 자녀들이 애를 먹여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 때문에 괴롭다는 사연이네요.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과도한 요구 이런 것들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가장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사업을 크게 일으키니까 아마 더 그러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사례자분 보면 집안에서 그래도 혼자 자수성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산전수전 다 겪고 힘든 일을 돌파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되게 재산이 모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변에 힘든 요즘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 자매들도 많이 경제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다 보면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분들 가끔 화소연을 듣는 것이 사실은 본인이 재산을 이루는 데는 하나도 도움을 안 줬는데. 그렇죠. 막상 이제 이렇게 재산을 모으고 나면 그게 이제 다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화소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연을 보니까 가족 구조가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 배우자 자녀로 상속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사례인의 사례자분의 상속인은 부모님들이 아니죠. 네. 분명히 이제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 이렇게 이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부친의 경우에는 아들이 형성해 놓은 재산이니까 나도 그냥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며느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힐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부부가 갑자기 이제 사망한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동시에 사망해버리면 이제 남겨진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서 친인척들이 네. 또 간섭을 할 수가 있죠. 네. 명분화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미성년 자녀들이 재산을 많이 갖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또 해서 사실 그 진의를 의심 이게 정말 진심으로 후견이 되시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미성년 자녀가 이제 상속한 재산에 욕심을 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상담했던 그런 사례들 중에서 보면 외가 친가 다 모여서 보지 않았던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제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렇게 사망했을 때 또 아버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또 그럴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이럴 때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 사망을 상담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본인 이후에 안전한 뭔가 관리를 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신탁이라는 제도를 금융기관의 신탁 제도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보통의 경우에는 사업체도 있지만 본인의 이제 뭐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주택 뭐 현금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모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이제 신탁을 설정해서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관리해라. 뭐 이런 내용으로 하게 된다면 금융기관 명의로 아예 그냥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자매가 접근이 자연스럽게 어렵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일정한 자금을 인출하는 그 과정 뭐 이런 것들도 믿을 만한 뭐 친인척 중에 한 분들을 딱 선정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그런 분만 인출 요청을 하게 된다면 뭐 결국 다른 분들이 와서 알과불과 할 수 없는 그런 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방금 우리 센터장님이 답변 주신 거는 이제 자녀들의 경우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 사례로 보면은 상속인으로 배우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배우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자녀를 위해서는 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나이 뭐 30살 될 때까지 관리해라 이렇게 하지만 특히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뭐 임대 소득이 나오는 것을 배우자 앞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이전하는 그런 플랜도 같이 해두게 되면 다른 분들로부터 어떤 방어 이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부양의 의무가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면 부양의 의무가 없고 민법상으로도 그다음에 이제 부양의무조항이 민법에서도 지금 사라질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신탁을 해놓고 배우자 명의로 이전을 하면 어쨌든 법적으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이 이 재산에 대해서 뭔가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네요. 오늘 사례는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또 부모님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뭐 또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네.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도 또 일정 금액을 배려해서 생활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저희는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또 이제 일부를 그렇게 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뭐 방어한다 이런 것보다는 또 그 부모님들의 생활비 보존을 위해서 또 해놓고 일정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하면 훨씬 더 좀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서 일부분을 부모님에게 조금 전달해달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제도도 제도지만 현명한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해서 갈등이 미리 생기지 않게 플랜을 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은행 배정시 센터장에 가야되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끊고 내일의 그리고 남겨진 것들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